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 누겠습니까? 대니엘 킴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선수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은 아니고요. 한 번쯤 여러분들과 외국인 선수들의 제도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정답이 있는 주제는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외국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KBO 리그 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2018년이었죠. KBO 이사회가 신규 외국인 선수 관련된 규정을 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신규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불 상한정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KBO 리그에 새로 오는 외국인 선수들의 몸값은 계약금, 연봉, 바이아웃까지 포함해서 100만불을 넘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가끔 가다가 또 먹티하는 선수들도 나오고 또 외국인 선수들의 몸값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구단들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먹티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규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최근 이 외국인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단순히 우리가 KBO 리그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본 리그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대만 리그까지 좀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이미 이번 오프시즌에 수차례 보도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KBO 리그 구단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선수들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일본 구단들한테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전서부터 일본 구단들의 자금력이 월등히 더 컸기 때문에 일본 구단들한테 빼앗기는 것은 놓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일본 구단들하고 계약한 선수들의 조건을 좀 살펴보니까는요. 며칠 전에 프레디 갈비스 선수가 2년 600만불에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맨 앤드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을 맺었는데 21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본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서 300만불 정도 오간다? 이 정도의 몸값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KBO 리그 구단들이 일본 구단들의 자금력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다 보니 일본 구단들이 조금 더 수준 높은 선수들을 데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거기다가 KBO 리그 구단들은 실제로 자금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만불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수 수급하는데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00만불 상한 규정 바이아웃까지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이아웃이라면 결국에는 뭐 이정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바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미국 쪽에서 세금까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까지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KBO 리그 구단들의 입장에서는 온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대만 리그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대만 리그 팀들의 투자도 아직 뭐 KBO 리그 구단들 수준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 선수들의 몸값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보장액만 봤었을 때 3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KBO 리그 외국인 선수들에 비해서 낮은 액수이기는 합니다만은 KBO 리그와 대만 리그 팀들 간의 경쟁도 조만간 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60만 불 보장이라면은 KBO 리그 구단들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액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경쟁하는 리그들이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상황을 뭐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KBO 리그 구단들이 원하는 선수들은 상당수가 지금 일본 구단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고 그리고 2, 3년 안에는 대만 리그 팀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심지어 대만 리그 팀들한테 좋은 외국인 선수들을 빼앗기는 그러한 사례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2023년서부터는 외국인 선수들 관련한 셀러리 캡 규정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400만 달러를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데 외국인 선수 3명에 400만 달러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옵션까지 포함된 액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KC 켈리 선수가 LG 트윈즈와 재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통액 150만 불, 보장액은 120만 불이었는데 400만 불 셀러리 캡 안에는 KC 켈리 선수가 150만 불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250만 불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KC 켈리 같은 선수가 2명 또는 3명까지 보유하고 있는 구단들이라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타이트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KC 켈리 선수가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낸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몸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KBO 리그에서 롱런을 했었던 저스틴 이퍼트 선수의 연봉은 한때 200만 불 도 넘어섰기 때문에 신규 선수의 상한 규정도 규정이기는 합니다만 이 400만 불의 셀러리 캡, KBO 리그 구단들에게는 앞으로 외국인 선수 구성하는 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KBO 리그 팬들의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외국인 선수들 또는 에이전트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되면 분명히 분명히 억티하고 안 좋은 사례도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100만 불 상한 규정 그리고 셀러리 캡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러한 규정이기는 합니다만 리그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더 많은 좋은 선수들 그리고 메이저리그급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다라면 리그의 수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셀러리 캡도 그렇고 외국인 선수 규정 관련해서는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O 리그 구단들이 원하는 선수들을 영입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들밖에 영입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라면 과연 이게 KBO 리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는 모르겠고요. 물론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전에 SK와이번스가 메릴 켈리 선수처럼 35만 불 연봉 35만 불에 영입하고 난 이후에 이 선수가 리그 정상급 활약을 보여주는 게 이게 가장 이상적인 외국인 선수 영입 방식이긴 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명확한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KBO 리그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결국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뛰는 리그가 정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외국인 선수 규정 그리고 셀러리 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좀 고민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9시에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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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